대한민국 대통령을 12년간 지냈던 이승만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승만과 사제지간으로 시작된 인연으로 수십 년간 그를 존경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그의 곁에서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 보내며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청렴하고 강직한 정치인으로서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무렵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자 무너져내린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수습해나가며 제1공화국에서 제2공화국으로 인계해줬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허정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급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란 이승만은 친일파였는가? 1875년 황해도 평산군에서 삼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승만은 유년기 시절 한성으로 이사와 1894년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1895년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서구식 토론회를 통해 당시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는 조선의 후국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시작하여 독립협회에서 주관하는 만민공동회 등에서 연설을 하며 청년사회운동가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이내 고종 폐의 음모에 가담했다는 일명 독립협회 사건으로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고 독립협회 동지 주식형 등과 탈옥을 시도했으나 이내 다시 붙잡히면서 곤장 백대와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중죄수로 5년이 넘도록 형기를 보내다가 훗날 일제정권대사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 등 을사오적 앞에서도 끝까지 을사늑약 체결을 반대했고 국권 피탈 후에는 일본이 내준 조선기족 자기도 거부했던 한규설과 끝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민영환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면되어 이들과의 인연이 발전되면서 조선의 독립을 미국에 호소하기 위한 고종의 밀사가 되어 출국한 후 워싱턴 포스트와 일제 침략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시작으로 학사를 마쳤던 조지 워싱턴 대학교, 척사를 마쳤던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던 프린스턴 대학교를 통한 인맥들과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 일제의 부당한 침략과 조국의 독립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데 추력했으며 1910년 국권이 피탈된 이후에는 조국에 돌아와 한국 YMCA 청년학교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훗날 자신의 정권에서 여러 장관직을 두루 거치며 정치적 동반자로 성장한 허정과 스승과 제자 사이로 만나 앞으로의 긴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미국을 배경으로 독립외교론을 주창하며 이승만은 구미위원회 위원장, 허정은 구미위원회 위원으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자신의 정권 내내 일본의 야욕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일명 이승만 라인이라 불리는 평화선을 지정하여 우리 땅 독도를 수호하는 등 광복 전에는 외교를 통한 대한민국 정부 인정과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독립운동가로 광복 이후에도 끝까지 일본의 야욕을 경계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살아온 이승만을 결코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광복 이전 미국에서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재판 통역을 거부한 것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갈등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된 것 그리고 미국 멕시코 등지에서 우리 교포들이 모아주었던 독립운동 선금을 일부분 전용하거나 이후 윤봉길 의사의 의거 등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판한 것을 비롯하여 광복 이후 자신의 정권 하에서 출범한 반민특위 활동을 견제하며 친일매국노들을 반공투사로 적극 기용한 점 등은 엄혹했던 시절에도 무국적자로 지내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고 광복 이후에도 줄곧 일본을 경계했던 이승만 대통령일지라도 마땅히 비판받을 수 있는 이 또한 이승만의 삶이자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논란 이승만은 어디를 가든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승만은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제에 의해 피탈될 무렵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손꼽히는 대학교들을 거치며 맺어진 학연과 기독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 하와이를 거점으로 한인 기독학원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선교활동과 대한인 국민의 조직에 참여하는 등 해외교민 사회를 이끌며 외교활동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으나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 회장 안창호와 부회장 박용만 등과 독립운동 노선과 재정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에는 단 6개월 정도만 머무르며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이때마저도 일전에 이승만이 대한공화국 대통령이라 칭하며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 등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이후에도 독립운동 후원금 등의 재정문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임에도 상해가 아닌 미국에서 활동하는 점들을 들어 결국 1925년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구미위원회도 폐지령 을 내렸으나 이승만은 구미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고 이 시점 의 허정은 미국에서 3.1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로 3.1 신보를 참관했으며 안창호의 흥사단 가입 권유도 뿌리치고 구미위원회 위원으로 귀국하는 1932년까지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이후에도 자금난에 시달리며 도움을 호소하는 김구를 외면하지 않았고 1932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권대사를 역임하며 국제연맹의 일제에 부당한 침탈과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데 힘썼으며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일교위원부 위원장 등에 임명되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전포고문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국무장관 등에 제출하는 등 광복할 때까지 줄곧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로 인정받는 것에 힘썼으며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이후에는 미 육군전략사무처와 합동훈련 및 작전 수행하는 것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와 미국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고 미국의 소리를 통해 고국 동포들의 독립투쟁을 독려하는 등 때때로 갈등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지만 일부러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평가는 그가 탄핵당한 이후에도 김구 등의 요청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할 때까지 줄곧 협업한 역사를 봐서라도 과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명문대학교들을 두루 다니면서 민족자결주의를 재창한 제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과 학연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3.1 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출범한 한성정부 해안국민의회 등에서 집정관 총재 국무총리 등에 추대된 경험과 과거 조선 왕정 경험만 있던 교민사회에서 양념 대군의 후손님을 부각하는 등 자존감을 넘어서 일종의 선민의식 같은 우월감을 지니며 화합보다는 본인을 중심으로 뭉쳐 자신을 우대해 주기를 바랐던 점도 허정의 회구로 내의를 위한 증언 등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논란 이승만은 국부인가 독재자인가 광복 이후 미군정의 견제와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남노당의 공작을 비롯해 소련군정을 등에 업은 북조선인민위원장 김일성과 김규식 여운형으로 대표되는 좌우합작 운동 세력 여기에 이승만의 단선단정을 비판하고 남과 북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하나의 정부를 희망했던 김구로 대표되는 통일정부 수립 세력 등 각자의 철학을 갖고 각자가 원하고 갈망했던 광복 이후의 나라를 꿈꾸던 치열한 정치적 과도기 속에서 이승만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만나며 쌓아온 풍부한 외교 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반공을 내세우며 38선 이남 지역에서만이라도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는 단선단정을 주장했고 마침내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초대 국회의장이 되었고 이후 재헌국회에서의 간접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던 당시 농민들이 가장 원했던 농지개혁을 이뤄냈고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등한시되었던 교육을 최우선하며 초등교육 의무화와 더불어 문맹퇴치운동을 통해 광복 당시 70%가 넘었던 문맹률을 현격히 낮추는 데에 공헌했으며 6.25 한국전쟁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경제원조를 받아내는 등 국가안보를 확고히 했고 문경에는 시멘트공장, 충주에는 비료공장, 인천에는 판유리공장 등을 준공하며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당시 넉넉하지 못했던 재정환경 속에서도 국비로 유학생을 지원하고 당시 불안했던 전력공급을 극복하고자 원자력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를 그토록 외쳤던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심지어 정치강패까지 동원하여 두 차례나 헌법을 유린하고 수차례 선거 부정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법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그토록 일본을 경계하고 비판하며 반일주의자라는 평가까지 받는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온 국민의 성원 속에 친일매국노들을 반민족행위자로 처벌했던 반민특이 마저도 참권분립에 어긋난 기구람에 견제하고 심지어 당시 처벌 대상이었던 친일매국노녹술 등을 치안기술자라 옹호하는 등 광복 이후 천재일호와 같았던 친일매국노들을 처단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애국반공투사로 적극 기용하며 훈장을 수여하는 등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호의호식하게끔 했으며 함께 독립운동하고 한때 정치적 동료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암살에 가담한 자들이나 빨갱이를 축출한다는 명분 아래 아무 저항조차 못하는 민간인들까지도 어린아이 여성 노인 구분할 것 없이 수십만명을 가차없이 참혹하게 학살한 자들마저도 처벌하기는커녕 괴력운이나 경찰의 유직들에 앉히며 승진시키는 등 자신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만행을 묵인했고 그토록 자유와 교육을 중시하며 시민과 학생들의 권리를 소중히 여겼던 이승만은 정작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신의 정권에 대항하며 자유와 권리를 외치자 공권력을 통해 강제 진압하는 것을 넘어서 총까지 들이대며 소중한 생명들을 아사간 것 또한 분명 이승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공과 과가 극명하게 양존하는 이승만이기에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그의 평가 또한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이고 이승만이 국부에서 독재자로 변질되는 과정은 허정의 삶에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허정은 광복 이후 이승만이 회장으로 추대된 독촉에 참여하지 않고 김성수 장덕수 송진우 등과 함께 한민당을 창당하여 당시 이승만과 김구가 격렬히 매진했던 단타군동을 반대하고 미군정과 이승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도맡았으며 자신의 정치적 동료인 송진우와 장덕수가 거듭 암살되자 김구를 암살의 배후로 여기고 이승만의 단선단정을 찬성하며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동참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제2대 교통부 장관 제3대 사회부 장관을 역임하며 당시 대규모 파업과 전쟁으로 발생한 이재민 고재 등 전국 수습에 힘썼으며 제2대 국무총리 장면이 유엔총회 참석차 오랜 기간 출국하자 국무총리 서리까지 겸직하며 이승만 대통령 곁에서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직전 최초의 요소여대 국회가 구성되자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고자 전쟁 중이었음에도 무리하게 개헌을 추진했고 허정은 사회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서리로서 전쟁 중에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될 수 있는 개헌에 장관직과 국무총리 서리직까지 내걸으며 적극 반대했으며 장관직 사임 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에 의해 제2대 무임소 장관직을 맡으며 다시 입각했으나 발췌 개헌까지 이르는 부산 정치 파동을 목격한 후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사임했습니다. 이후 1957년 서울특별시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줄곧 정치를 떠나 야인 생활을 했고 시장 재직 중에도 자유당의 각종 청탁이나 선물 및 뇌물 공세마저도 일절 거부했으며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자신의 정권이 붕괴될 상황에 이르자 자신만의 세를 구축하지 않고 이토록 청렴하고 강직한 허정을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자신이 대통령에서 하야한 후 대통령권 안대행으로 당시 벌어진 상황들을 수습할 수 있게끔 했고 이에 허정은 어릴 적 사제지간으로 만나 이후 줄곧 자신의 멘토이자 주군으로 모셨던 이승만을 극비리의 하와이 망명을 추진하며 끝까지 그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에서 독재자로 변질되는 순간이 아마 허정이 장관직까지 걸며 개헌에 적극 반대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마저도 강제연행 체포하며 발췌 개헌까지 이르렀던 부산정치파동과 이러한 만행들을 모두 목격하고 바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이승만 곁을 잠시 떠난 순간이 바로 이승만이 독재자로 변질된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두고 그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이승만이 가장 신뢰했던 허정의 삶을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이번 영상은 4.19 혁명을 3.1 독립만세운동과 더불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했고 남북한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하며 1960년대 문학의 지평을 새로 열었다고 평가받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초판 서문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2000년내 풍문이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신이 부활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코뮤니즘이 세계를 구하리라는 풍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풍문 속에 삽니다 풍문의 지층은 두텁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르고 문화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풍문 듣듯 산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풍문에 만족지 않고 현장을 찾아갈 때 우리는 운명을 만납니다 운명을 만나는 자리를 광장이라고 합시다 광장에 대한 풍문도 구구합니다 제가 여기 전하는 것은 풍문에 만족지 못하고 현장에 있으려고 한 우리 친구의 얘기입니다 아시아적 전제의 의자를 타고 앉아서 민중에겐 서구적 자유의 풍문만 들려줄 뿐 사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구정권화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군미에 담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빛나는 사월이 가져온 세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